호주 동부 해안 노퍽섬을 강타한 사이클론 가브리엘이 뉴질랜드 북섬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낮아졌지만 2주 만에 또다시 집중호가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브리엘은 노퍽섬을 숙대밭으로 만들고 난 뒤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가 있는 북섬으로 이동 중입니다. 뉴질랜드에 사시거나 뉴질랜드를 여행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공항 공사는 각 항공사가 기상 상황에 따라 결항 소식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에게 관련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테즈먼행 퍼시픽 아일랜드행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오클랜드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항공편 대부분이 결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클론의 위협은 오클랜드가 역사적인 수준의 비를 맞은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광범위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지구 일부 지역에서 단파 라디오 전파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간급 m6 규모의 이 태양 플레어는 지구를 향해 많은 자기장과 태양 입자를 방사해 대규모 오로라를 발생시키고 전파 통신에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태양은 대략 11년 주기로 표면 활동이 순환하는데 2025년 최고점을 앞두고 현재 점점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새해 벽두인 지난 1월 5일 오후 7시 57분쯤 태양에서 최고 등급의 강력한 플레어가 발생해 일부 지역의 고주파 통신의 지장이 초래됐으며 나산에서의 태양역학 관측 위성 sdoe 가장 높은 단계인 x1.2 등급의 플레어를 포착했습니다. 플레어란 태양 표면에서 일시적으로 엄청난 양의 빛과 에너지가 폭발해 표출하는 강도에 따라 어핏이 mx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x 등급의 플레어가 발생하면 인공위성과 우주비행사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며칠간 무선통신, 전력망, 항법신호가 심각한 지장을 받습니다.